안녕하세요! 슈퍼 막내 세빈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어디로 갈게요? 바로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짜잔! 제 옆에 상호 형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지켜줄게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왔습니다. 스케이트 멘탈! 그리고 저기 폴라토닛 러브! 저기는 이제 디제이 박스죠. 아 디제이 박스구나. 저기는 스냅바구나. 노래를 틀고 저희가 신나게 놀 장소입니다. 아니 저기 스냅바 있잖아요. 방금 이렇게 비친 스냅바. 저기 스냅바 오늘 아침에 무너졌길래.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촬영이 약간 딜레이 됐는데요. 또 금방 만들었네요. 그러게요. 밥 먹고 보니까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촬영 현장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잘 된다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어? 형! 머리 안 해가지고 얼굴만 보여주세요. 형 그래도 잘생겼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아우 잘생겼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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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솔직히. 수혜 형보다 상활만 훨씬 더 싸웠어. 아 역시. 수혜 형아. 네? 근데 너가 제일 잘생겼어. 아휴. 상활만 게 없다. 플라토넥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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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줄게 맘 맘 맘. 제법 견.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또 이따 할게요. 또 이따 할게요. 네 지금 여기는 다들 옷을 입고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옷 벗고 있거든요. 벗고 있다고? 아무도 안 벗었어 아직. 상인 형은 옷을 입기 전이고요. 우성입니다. 네. 우성입니다. 네. 어깨 깡패 한번 보여줘요. 엇깡 엇깡.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형근이 형 옷 벗고 있거든요. 스누퍼 막내 세빈입니다. 안 보여요 어차피. 네 제가 옷을 지금 다 갈아입었어요. 아니요. 의상 어떤 거 같아요? 아 의상 너무 이쁘죠. 빨간색이 아주 도돌아지는데? 아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죄송해요. 응 그런 거 하지 마. 이상 멤버들의 옷 갈아입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옷 갈아입고 왔어요. 네 저도요. 슈퍼마리오 컨셉. 네. 네. 태비는 저 지금. 하하. 하하. 제이도리게. 안녕하십니까. 와 형 진짜 멋있는데요? 절대 마치지 마요! 아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멋있어요.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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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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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저는 껴도 돼요? 어 껴 뀌 껴 뀌 때 뀌 지금 뀌 때야 빨리 껴 뀌 껴야 인사 한 번 해 연기하지 마 편하게 간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연기하지 마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해봐 너 원래 우리한테 하는 듯이 해봐 형 안녕하세요 해봐 내가 네 방송에서 그거 고쳐줄게 형 안녕하세요 해봐 네 안녕하세요 아냐아냐 내붙이지 마요 그냥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어 그래 그거야 오케이 해봐 안녕하세요 슈퍼 막내 세빈입니다 어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저 이렇게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슈퍼 막내 세빈입니다 잘생겼다 잘생긴 포즈 하나 둘 셋 귀여운 포즈 하나 둘 셋 섹시한 포즈 하나 둘 셋 아 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평소에 노래를 할 때 좀 옛날 스타일스럽다 라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이번 노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제 창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누퍼 상호입니다 네 지금 뮤비 촬영 중인데요 맞아요 네 저희 방금 이제 스케이트 되어서 신을 끝내고 이제 DJ 박스로 넘어왔는데요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어 좋아요 혹시 DJ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할 줄 안다고 할 뻔했어 네 그러면 저희 팀에서 유일하게 DJ를 할 줄 아는 수현이 형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쿵취 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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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주고 이거 올려주면 쿵취 따치 이게 시작 버튼인가요? 이게 스타트 버튼이거든요 스타트라고 써있죠 네네네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에 노래를 맞춰줍니다 쿵취 따치 쿵취 따치 쿵취 따치 쿵취 따치 쿵취 따치 이렇게 사운드 조절해주고요 쿵취 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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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인가요? 대구인가요? 어명이란? 네. 어명, 이행이식 가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명. 명청이? 명청이? 안녕, 난 우성이라 그래. 넌 누구니? 음, 누군지 알 것 같아. 수현이 형, 형도 알겠지? 안녕, 난 수현이라고 해. 다시 말하지만 난 우성이야. 성혁아. 어? 난 성혁이가 아닌데 자꾸 날 성혁이라 불러. 맞아, 우성아. 우성, 성혁아, 우성아. 어, 형근아. 아우. 형근아? 왜? 수현이 형. 형근아. 어, 우성이지? 아닌데, 성혁인데. 우성형? 아니. 우리 성형? 무성형. 수현근. 우성형? 수현근. 하하하하 빛났다 사라져 형들 시킨 맛있어요? 어 바쁜데 말 시키지 마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야옹이를 발견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나 원래 여기 사전해야 야옹이 나 알아맞혀봐 너 여자지? 안 가르치고 와 여잔데 에이 오빠랑 같이 갈까? 오빠랑 같이 가자 오빠랑 같이 가자 어딜 가자고 귀여워 아 귀여워 여러분 뮤비 촬영 끝났습니다 마지막 군무신을 마치고 네 이제 옷을 다 라이브해줘 옷을 바 갖고 있었는데 살짝 보여주시죠 아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돼요 네 어 아 저희 오늘 잠깐 다 나와 볼래요? 어 저희 이제 어 마무리하고 촬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안녕 우리